도현씨의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기자의 게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그 설명이 아닌 여신님이잖아요. 혹시 여신님들께 가능하십니까? 여신님. 네, 가능하군요. 네, 좋습니다. 여신 느낌. 하나, 둘, 셋. 내가 조연이다. 굿굿베리굿 조연이다. 그렇다.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마이돌이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진 촬영 진행하는데요. 인기한 도구 베리굿의 멤버이며 게임을 아주 좋아해서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할 정도로 게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도현씨의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기자의 게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설명이 아래 여신님이잖아요. 혹시 여신 느낌 나가시는가? 여신 느낌. 네, 다 가능하군요. 네, 좋습니다. 여신 느낌. 하나, 둘, 셋. 내가 조연이다. 굿굿베리굿 조연이다. 그렇다.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마이돌이다. 네, 감사합니다. 조연 사진 촬영 진행했어요. 다음은 심지원씨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원씨는 올 12월에 열리는 한중 게임 대회 한국 공모대